잘생겼는데? 사귈래? 나한테 왜그래~~ 싫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라 아 억울해서 살겄냐? 오늘은 뉴메타는 토르타릭 준비했습니다 타타릭으로 유명하죠? 2스킬 무한으로 풀 돌리는건데요 룬은 여러컬럼 들어줍니다 호호호호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니들 알아서야 이제 집간다 집간다 나 말했다 아 록스가 그걸 못맞췄으면 안되거든요 탑가렌 가렌도 나랑 좀 근거리에서 싸워주겠네 상대가 원거리면 답이 없지만 근거리면은 오히려 좋아 아 아씨 개아픈데 아이 조금 호전적인 친구네 난 마숨팔 채운단 마인드 마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메타기 때문에 아우 아우 아프네요 아우 아프네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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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어 하하하하 노렸다 그 할 뻔 오우 좋았다 그래도 좋았다 흥분했어 가렌도 오이씨 뭐지 하면서 흥분해버려가지고 일단 Q2랩을 찍는게 핵심입니다 어 Q스킬을 장전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구요 네 때릴수록 스킬 쿨이 준다구 하하하 하하하 전 상관없어 오우 광해검 나오면 됐어 바로 텔포 호끼 경치 하나 못먹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제 2선만 통 통 통 통 통 통 하하하 오케 어우 벌써 판 채웠다 맞선팔도 토 토 토 토 쑤 재밌네 이거 엄청 재밌다 하하하하 난 안아파 회복이 돼 난 궁두이 있어 가랭 가두리 sev mmm 잡을 뻔했네 오케이 데려간다고 살았어 자 이제 온기가 필요한 자 사실 가렌이 온기가 필요하죠 이제 따뜻한 손길로 혼내주겠습니다 아 또 라인 야무지게 모아 나오셨네 고맙구 이걸 또 나랑 상대해주려 하네 이 쯤 되면 고맙다니깐 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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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명롱하거든 오케이 요거는 푸방 하나 뜯겠습니다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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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수도 있는데 안죽겠네 어? 이거 들어온다 에코야 이거 한번 잡자 어 솔킬이네 으항 회복디 아니 많이 화가 날 것 같긴하다 나도 이게 왜익이지 싶네 어어 미니언 뭐야 다 죽었네 몰랐지 뭐야 대포는 먹어야 되니까 자 이제 이 스킨은 마스터가 됐구요 풀타임 확조롭습니다 확조롭고 데미지도 높아졌고 야 많이 쎄졌는데 머리가 뭐.. 이거 뭐 생크림이야? 맘대로 움직이냐고 그런가 머리 감았습니다 여러분 보여지 마세요 아니 솔킬 4번 땄네 나? 레전드긴 하다 얼음 안져줄게 가레나 어디가니? 가레나 또 어디갔어 지금 미드싸움 들어갔나? 일단 나랑 라인더는 하기 싫은갑다 왔네 그래그래 너는 더 나랑 이제 하기 힘들어질거야 베보? 베보? 아니 왜이렇게 센이야? 잡아띠 이제 큐마스터 와 타오링 미치겠다 이거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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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탕 탕탕탕 미쳤네 이거 미쳤네 이거 이거는 빠르게 또 집을 다녀오겠습니다 트포가 나오네요 마나도 없고 위험하긴 한데 이거 먹을까? 죽을거 같은데 어 먹을 수 있겠다 나이스 뒤도 부지 말고 튀어 어며어며어며멀 멍멍멍멍멍멍 으아 뭐야 이거 여기까지 올라구? 올라구 나... 나... 아 귀찮게... 이건 잡히진 않거든? 귀찮아지지 그리고 빨리 갔다 올라 다이브오면 죽이는거고 대포 서비스 일단 이게 첫템이 연운에다가 이것까지 가니까 만화가 모자라진 않네 우리팀이 지고있는거 빼면은 괜찮은데 어? 오 들어오나? 드디어? 드디어 난 댕기니? 지금 들어 맞고 아 잘 녀석을 한번 따줘야되는데 침묵이 거슬리긴 하는데 아 1초만 더블팀 내야되 까비 쫄수없죠 쫄수없지 근데 팀이 넘어지는데? 아이씨 와 바텀도 터졌잖아 졌네? 라인을 빨리 뽀개겠습니다 다이브를 해서든 뭐든 해야되는데 아이씨 오케이 나를 한번 땄기때문에 자신감이 늘었을수도 있는데 안되면 더 맞아줘 아아 이런 오우 이 자식도 이제 좀 센데 친구 또 데려왔네 마이힝 으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가만여 진정해 진정해 어우 성났어 성났어 많이 원했네 친구들 안돼 아하하 아 씰 오오오 혹하는 스끼리 나왔다 죽었다 너네 진짜 이제 만화만큼 체력이 추가로 생깁니다 다행인 건 상대가 5AD이기 때문에 저는 방어력 템만 가면 됩니다 바로 얼심 올려줄게요 어라 이건 또 뭐예요 아이고 죽으면 안 되는데 에이스들이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이제 3번 죽었네 잘 버텨왔구나 아니 뭐해 다들 아 와 진짜 너무 허나 와 가능하냐고 이게 이게 억간가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너는 역시 팀 게임이라고 제발 미치겠다 이걸 지내 아 에코 또 혼자 들어가지 아 죽었네 하체부실 헬스에서도 정확하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체부실로 졌네 이거 진짜 스턴 나이스 나이스 에코 좋아 스턴 그렇지 나 무정 넣어줄게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좀 잡자 개같은거 개같은거 아 아씨 지긴 했네요 아씨 또 억가당했네 아 그래도 라인전에서 재미봤다 이거 인정하시죠 하아 제가 진짜 틀듯하기 싫추하긴 아닌거같아 라인전이 이렇게 센데 대회 안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캐리어 제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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